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수태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넥스트 레벨이라는 OT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이 넥스트 레벨은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이 문제풀이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이걸 들으면서 같이 해야지 안됩니다 여러분들 꼭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병행할 때 우리가 비주얼 사이언스라는 우리 기본 개념서 있잖아요 그 이론과 문제를 다 풀고 여기까지 같이 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 레벨은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단원별로 우리가 기본서에서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개념서와 비슷해요 개념서는 여러분들 검은색 바탕에 1권이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약간 빨강 약간 뭐예요 약간 빨 완전 빨강은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쵸 그런 색깔 그런 색깔이 이제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념서의 그 VS에 들어가는 그 색깔을 배경 바탄학원으로 한 게 이 PDX 레벨의 책입니다 그쵸 문제들만 구성되고 총 1085 문제다 오케이? 1085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를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도 개념 확인을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보고 여기 다시 왔을 때 그 개봉, 개봉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 다시 상기시킬 수 있게 처음에는 구성이 나와있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제 작년에는 이 전 교육과정이죠 전 교육과정의 이제 넥스트 레벨에 해당되는 컨텐츠에서는 조금 아 기본서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니 조금 이제 이 다음 넥스트 그 다음 문제풀이 이제 체계 컨텐츠에서는 좀 난이도를 좀 많이 끌어 올려 보자 예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달렸던 후기가 자 이 정도 난이도 우리 학교 안 나온다 이 정도 이거 누가 푸냐 이러다가 한 문제 나오면 와 정성대다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한 문제 뭐 나오면 약간 뭐 애들이 희비가 왔다 갔다가 너무 심해서 아 이번에는 아 그냥 브로드하게 전체적으로 약간 상기시킬 수 있는 개봉 개봉 왜 개봉이라고 그러죠? 제가 뭐 개봉에 개봉이란 거에 꽂힌 게 없는데 왜 개봉이라고 하는지 왜 개봉이란 말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개봉? 뭐죠? 집에 강아지도 없는데 개? 뭐 왜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 기본 개념부터 쭉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각 단원별로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 OX 및 개념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실어놨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한번 재정리하고 다시 상기시킨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입니다 예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 시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객관식 문제죠 그렇죠? 그 객관식 문제를 역시나 난이도가 적당한 것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다양한 문제 그리고 다른 강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통학과학은 자료해석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실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 물론 객관식만 나올 때도 있지 우리 학교가 특수한 상황에서 객관식만 나올 수가 있지만 보통은 단답형 서술형 문제 이런 게 같이 동반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을 넣어놨냐 실전모의고사 문제를 넣어놨어요 실전모의고사 문제는 보통 이제 우리 평가원 같은 문제들로 많이 세팅이 돼 있는데 왜 평가원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풀어야 되냐 사실 평가원 문제라는 난이도가 막 썩 그렇게 엄청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평가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 평가원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에 활용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평가원 문제들은 좀 많이 그래도 검증이 된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아예 처음부터 노베이스에서 자기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미 많이 검증된 문제들을 가져다가 정확도가 높은 문제들을 가져다가 논란이 적은 문제들을 가져다가 거기서 변형을 하면 자기들도 실수가 적고 그 시간이 조금 덜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게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원 문제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계속 완벽하게 그냥 그 시험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를 확 이끌어갈 수 있도록 쭉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다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는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보통 항상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보다 해설을 여러분들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뭐 해설 사실 좀 해설 작업이 좀 귀찮거든요 그쵸? 문제를 막 열심히 이제 만든 다음에 저는 이제 문제를 만들고 이제 저희 팀이 이제 조교 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저희야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쩍쩍쩍쩍 이렇게 하지만 이제 고객이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구어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일단 이 정답인 해설을 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가? 그냥 한번 제 얼굴 한번 봐 보시고 얼굴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럼 Q&A 질문하시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넥스트 레벨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단원별로 여러분 단단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연결고리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는 컨텐츠까지 여러분들 다 해주시면 여러분들 통학과학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투자한 시간보다 훨씬 덜하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효율을 효율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내신을 끌고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건너뛰던 그 구성만 보고 넘어 이제 OT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로 끌고 간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처음에는 과학의 기초부터 구성이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단원들이 실제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연차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 기본서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교재 뭐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구성 원소 우주의 시작부터 이렇게 쭉 해서 생명까지 넣어놨습니다 1권은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해설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2권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기본양 측정표준과 어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입대도 해놨나요? 이거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그치? 이게 좀 뭔가 지질시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질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아니라 이거 앞에 있잖아 그쵸? 이거 이거 지금 혼나야 돼 이거 이거 또 지금 맨날 지금 여러분들 이 비단 이 지금 영상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아 이거 이거 만드신 분들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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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지금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그쵸? 예 지질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자연선택일 거예요 네 그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6단원 6단원이 아니라 2권에 3단원이죠 전체로 보면 6단원이고 그쵸?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OT 영상을 마무리하고 이 OT 영상을 통해서 OT 영상에서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학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약간만 살짝 하나 뭐 조사만 틀리더라도 여러분 답에서 벗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디테일함을 여러분들 잡을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있게 굉장히 많이 세팅을 해놨고 실제로 많은 학교들에서 건드리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것까지 그걸 다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풀이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